지브롤타 ㄷㄷ 공격 시작까지 30초 조크렛 갑니다 조크렛 뭐야? 미도인가? 미퍼있다 아네 티먹었겠다 이동중인 화물 안전하게 지켜야 한다 아니 얘들아 리퍼한테 너무 따였어 리퍼한테 애들이 너무 따였어 리퍼한테 애들이 뭐야 티바공 뚫어간거야? 끊은거 아냐? 아하 애 지는데 지금 지금 싹 더 밀어야 되거든요 사실 계속 밀어야 돼 계속 아하 잃지않았다 아하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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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디바가 뚫었다 이거 충분히 밀만한데 지금 40초 딱 한 턴 있는거야 이거는 딱 한 턴 있는거야 진짜 아하 아하 애들 개맞네 아하 아하 리퍼 야 그래도 리퍼 끊었다 어떻게 안되냐 애들아 어 하 한다 한다 이거 한다 가능하다 야 야 뭐야 궁도 아니면서 여기 왜와 뭐야 애들 왜 이렇게 안돼 잠깐만 야 화물 붙어 어 그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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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애들 어 잠깐만 아 제발 붙어 어 붙었다 붙었어 야아아 야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귀신같이 애들 또 아아 답답해 자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 시메트라 놔두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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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시 있으면 훨씬 나 그래 그래 메일까지 야 조합은 좋아 뭐야 왜 어 라이나르트 좋은데 웹배 아 그따 좌 그따 그따 적 그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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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벅 쟤네들 신났다 신났어 가자 뭐야 언제 왔었어? 아 메이 뭐하냐 아헤 러브샷 와 여기 또 오지게 들어온다 지금 여기 냄새 맡고 지금 그래 그래 시멘트라까지 있고 좋다 오케이 아 이건 죽었다 아 밀렸어 뭐에 밀린건지 모르겠는데 쳐맞았어 이것도 넙에 보시지 뭐 내가 쉽게 꺼져줄 줄 알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욕심 안 내 욕심 안 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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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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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이거 온다 이거 온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지켰다 뭐야 파라요? 오케이 파라 다운 아 지리게 싸우는데 지금 이거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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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 있으니까 할만해 메일 궁 있어 메일 궁 있어 할만해 버틸 수 있어 메일 궁 있어 그치 메일 궁 있어 메일 궁 들어갔다 이거 한 번만 막으면 돼 막았다 막았다 충분히 막았다 막고 버티면 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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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메일 궁 있어 끌고 버려 아씨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메리스 궁 없나? 궁 없어 애들 궁 없어요 피지컬로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메일궁 메일궁 나이스 근데 상대 솔저가 저거 했다 어떻게 되는거지? 이긴거 아니야? 어떻게 된거야? 아싸 어 한국은 페드립 치는 사람 없어서 좋네 아 쟤네들 개빡치겠다 어 야 이겼다 어 이겼네 이겼어 내가 페드립 쳐주려다가 어 쟤네들 진짜 착한거 같아서 가만히 있는다 내가 크아 와 이걸 이기네 와 이걸 이겼어 이걸 어 이걸 이기네 42% 아무도 안찍어 이 나쁜놈들 진짜 진짜 이 나쁜놈들 혼자서 딜에 반을 했는데 6명중에 딜 반이면은 3인분 했는데 이 개 착한놈들 이거 가짜아 유리오스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얘네들 뭐 굿모닝인가 봐 얘네 낮인가 봐요 여러분들 아침인가 봐 아 얘네들이 지금 시간이 한 10시간에서 LA만 14시간 정도 차이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진짜 오전이죠 지금 지금 우리 12시 11시니까 14시간 전이면은 지금 몇십니까 외국이면 밤 아침 9시인거에요 얘네들한테 날씨 좋대 아 여기구나 여기는 딴 거 없어요 정크렛이 절대 거점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점에 막 들어가는게 좋은게 아냐 어? 아 얘네 좀 한다 야 저기서 끊고 오네 자리아도 아 각 안나오겠는데 이거 아 아아 미친 밀침당한 그러나 궁채였다 그래 애들아 죽이면서 가 죽이면서 가 거점 한번 뺏긴거 상관없어 기습당한거니까 괜찮아요 야 이런거 끊기면 안되지 야 이런거 끊기면 안되지 오지네 오자 이거 이거 잘못하면 튕겨 이거 잘못하면 튕겨 빨리빨리 죽여줘야 돼 빨리빨리 아 야 이씨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이렇게 자리아라도 컷하고 자리아 컷하면 굉장히 나는 난 진짜 난 자리아한테 난 1인공 쓸 같이있다 생각해 나는 자리아는 진짜 1인공 쓸 같이있다 생각해 우슈 이런 애들은 모르겠는데 자리아는 진짜 1인공 쓸 같이있다 생각해 아 리퍼 싸가지 야 뭐하냐 어 밀렸다 이거 밀렸어 진짜 어 밀렸다 밀렸어 어? 버틸 각이 아니었는데 버틴단 말이야? 어 버틸 각이 아니었거든 일단 들어오긴 했다 상대 맥크리 수준 내가 궁쓰고 있는데 킬도 못내고 아 좋아요 여러분 금입니다 여러분 금입니다 여러분 금입니다